그럼 이 흙은 잠깐 가라앉혀두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챌린지 뭐 어떤 건지 예상이 다시나요? 바로 움직이는 토끼 귀입니다 여러분 그 모자 한 번씩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 써봤어요 써보신 분? 저 안 써봤어요 네 써본 분도 안 써본 분도 있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면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죄송해요 제이 되게 잘 어울린다 다 잘 어울리네 가올리 잘 어울려요 인정! 원데이 크라! 네 괜찮아요 예뻐요 신규 최고! 신규 빈카츠님 네 설날 동요에 맞춰서 이제 치의 왼쪽 그리고 고의 양쪽 상처 못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위의 오른쪽 그리고 요의 한 바퀴를 이렇게 멋있게 돌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까치 까치 설날은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제가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소절만 불러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 신기해요 사실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불안했는데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저희 몰트 되게 안되잖아요 네 몰트 잘한대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연습게임 한 번씩 해보고 갈게요 그럼 저희 서 있는 앉아있는 순서대로 고은 양 원데이 양 그리트에이 양 손인 양 먼저 1절 연습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 앉아있습니다 저희 4명 같이 할게요 저희 4명 같이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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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아 어떡해 아 떨려 치가 왼쪽다 몰라 치 왼쪽 그리고 오른쪽 리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음악 아 나 웃겨 슬슬 아 잘해 잘해 우리 우리 솔라를 오늘이래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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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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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치 같지 않을까? 침같이 이렇게 한 번 더 빨리빨리 타서 전화 이까치 같지 않을까? 그리고 제이 한 몇 번 들린 거예요? 제이 한 몇 번 들린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2절은 저랑 세민 언니랑 다은이가 연습 게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보여드립시다 제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당근에 보이지만 굉장히 고도의 멀티태스킹을 전 뭔가 잘할 줄 알았어요 저희 멤버들이 멀티를 진짜 못해요 그럼 2절 저희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뮤직 슬랩! 막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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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은이 리특하게 시작했어요 가은이 리특하게 시작했어요 가은이 리특하게 시작했어요 까피한다 까피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절이 생각보다 힘내 2졸이 해약할게 아닌가? 1졸이 잘 모르니까 1졸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1졸이 좀 어려워요 1졸이 좀 어려워요 연습도 해봤고 저희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본게임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도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몬다이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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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통신팔도 내가 신어 풀랐어요 틀랐어요 일보고 유빈 틀0 불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 사내줄 이루어와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할게요 성공한 사람! 저요! 아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성공했어요? 아! 없어요? 가은이가 닿았어요? 가은이가 닿아줬어요? 가은이가 닿아줬어요? 진짜요? 가은이가 닿아줬어요? 다 마셨어요 저희 수진 언니만 한 통과했잖아요 조금 아쉬운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돼 저 진짜 잘해 저 진짜 잘해요. 아니 근데 저희가 고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와서 이번에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만 봐봐요. 저 완전 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게임은요. 내가 틀렸다 싶으면 약간 양심적으로 뒤에 가서 앉아주세요. 저 진짜 양심적이에요. 진짜 양심적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게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찬스 없는 찬스. 찬스 없어요. 찬스 없어요? 저희의 잡이 없어요? 반탈이시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눌러주세요. 너무 예뻐요. 같이 같이 쏠 날은 어둡게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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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를 오늘 이래요. 꼭 보고 새끼도 내가 냥냇고 새로 산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구리 노란 저구리 우리 동생 저구리 새똥 저구리 아버지와 어머니 동산의 기운 우리 둘의 철강이 좋아하세요 저희 다 맞았죠? 맞았어요? 진짜요? 그래! 3시마다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1등이고 혜인언니랑 강은이가 2등 한걸로 저 완전 아쉽게 실렸는데 저 1등이에요 수진언니한테 정말 스멜이 나긴 하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상 다 있어요 뭐지? 반짝반짝 뭐야? 반짝반짝 뭐야? 나도 귀여워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 지금 죄있게 조금 다른거 같아요 주머니도 있어요 그러게요 뭐야 뭐야 혼자 LED토끼리였어 언니도 주머니 있어요 없어 저희 운이 좋네요 처음 알았다 네 그러면은 귀여워진 느낌이에요 네 쓰니까 좀 귀여워진거 같아요 안됩시다 네 죄송해요 이렇게 페이브 이렇게 페이브 챌린지를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팬분들 계신 곳에서 저희 해보고 싶었던 것들까지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19년에는 더 많은 기념, 많은 모습,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노력할테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덕분에 정말 너무 즐거웠던 페이브 챌린지였습니다 네